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와우 에듀 소방관계법규 강사 안상우입니다. 먼저 필기시험에 합격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쯤 체력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면접은 필기와 체력시험처럼 열심히만 한다고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면접이 강화된 만큼 전문가와 함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문 객력 36년의 실제 소방면접관 출신인 저 안상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방면접에서는 소방관에게 꼭 필요한 소방실무를 알아야 합니다. 소방공문으로서의 정신자세 그리고 소방조직에 대한 이해, 조직적응력, 실제 대처능력과 그에 따른 실무능력 검증이 모든 것을 답변에 적절하게 녹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관들은 응시자의 답변을 통해 소방관에게 필요한 실무를 잘 알고 있고 소방관에 적합한 인재인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방관련 이슈들과 정책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면접장에서 중요하게 물어보는 소방관련 사회 이슈와 현안들을 정리하고 기출 질문과 모범 답변을 통해서 소방공문 자체를 어필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은 필기시험 성적순이 아닙니다. 면접시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소방면접관 출신 소방전문가인 저 안상우가 여러분의 소방공문 최종 합격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소방공문 면접특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